야 빨리 나와! 아이잉! 그래 이제야 웨이터 같네 야 큰일 났잖아 너네들 요즘 손님들한테 이렇게 말썽쟁이 말썽을 부리고 있는 거야? 너희들은 좀 맞아야겠어 너 여기 몽둥이 보여 안 보여? 아 보입니다 엎드려 예? 엎드리라고 한 대씩 맞아 잘 봐 너도 똑같이 맞아야 되니까 막내 알았어? 이 자식이 장난치면 떠들여 잘 봐도 많이 아프지? 몽둥이 보여 안 보여? 보여요 엎드려 이 자식이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웃어? 엎드려 누가 맞는 거 저렇게 시켜라서 엎드려 잘 봐라 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아파 죽는구만 아파 죽어 그냥 엎드려 엎드려 앞으로 똑바로 해 알았지? 이 자식이 지금 자 똑바로 해 예 야 그리고 너희들 왜 손님 왔을 때 이름 제대로 말 안 해가지고 인사성 안 좋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? 야 너 인사 한번 해봐 안녕하세요 웨이터 검입니다 확실하게 보시겠습니다 쓱쓱쓱 그렇지 좋았어 준비해 야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웨이터 사막입니다 확실하게 보시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아주 좋았어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웨이터 개구리입니다 어휴 원래 우리 생각에는 이거 안 할 줄 알았는데 제가 해버렸어 그래 좋아 야 너희도 알겠지만 웨이터들은 웨이터들만의 언어가 있어 너 내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맞혀봐 네 4번 테이블에 맥주 3병 추가 그렇지 렛츠 기릿어 원 투 쉑이사 리오리오리오리오나 오늘 물 최고입니다 북킹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렇지 너는 내가 말하는 거 웨이터 용어로 말해봐 아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는 반말이고 3번 테이블에 맥주 하나 렛츠 기릿어 야 똑바로 해 어? 발음은 똑바로 하지 피게로 피게로 원 투 쉑이로나 이렇게 해야지 어? 알았어? 야 뭐라고 했어 너 지금 피게로 피게로 원 투 쉑이로나 잘하네 개구리 어? 나한테 인사해봐 빨리 인사해 나한테 빨리 그렇지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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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있어 그래 좋아 좋아 야 이제 우리 VIP 손님 오시니까 어? 똑바로 하라고 라치 자 형님 들어오십니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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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네? 뭐야 다 인사하는데 왜 인사 안 하는 거야 아 진짜 나 간다 어? 피게로 겟 야 VIP 손님은 못 봤어? 아 놓쳤습니다 같이 인사해야 될 거 아니야 어? 굽신굽신 다시 모셔올 테니까 있어 똑바로 알았어? 아 진짜 아 형님 들어오세요 형님 아 형님 들어오세요 형님 아 형님 야 덥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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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굽신 거려 더 더 더 그래 더 더 덥신 굽신 거려 더 인사성이 아주 밝아 아 그럼요 형님 오늘 불 괜찮아? 오늘 끝내줍니다 형님 제가 확실히 모시겠습니다 오케이 알았어 부킹 저게 안주랑 저게 양주 세팅이랑 이해하겠습니다 자 안주로 야 개구리 너는 저게 뭐야 여자 부킹이야 형님 제가 오늘 형님을 확실히 모시겠습니다 형님 아 이 친구가 부킹 기가 막힙니다 형님 아 그래 애가 실력이 있어 보이네 부킹해오라고 부킹 부킹해오라고 뭐야 야 뭐하는 거야 지금 뭐하는 부킹은 어디서 야 여기 왔잖아 부킹 왔잖아 막내야 개구리 어떤 여자 부킹하냐면은 너가 봤을 때 정말 이쁘고 네가 사귀고 싶은 여자 아 알았지 그래 야 빨리 갔다 와라 너가 보기엔 제일 이쁜 여자라고 어 막내야 너 뒤질래? 제일 이쁘고 사귀고 싶은 곡이야 야 야 근데 잠시만 앉아보세요 예 아유 뭐 안녕하세요 드세요 네 그래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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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이 나보다 좋은 여자를 데려오면 어떻게 해 어? 마이크 먹고 어? 지금 남자친구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야 남자친구인데 남자친구같은 지금 나이 통구 아니야 막내야 남자친구 없는 사람을 데려와야지 어? 네 야 모셔다드리고 남자친구 없는 분 감사합니다 너가 봤을 때 가장 이쁜 사람 그런 사람 데려오라고 하아 그 야 거기 앞에 혼자 누구 앉아있네 너 눈치가 없는 거야 뭐하는 거야 인마 형님 아아 야 야 야 야 야 형님 아아 아주 귀엽고 아 이쁩니다 야 이런 분 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? 이소은입니다 아 그래요 남자친구 없죠? 네 아 그래요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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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리 가만있어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? 잘생긴 사람 아 잘생긴 사람 아 아 아 아 그럼 약간 머리 저처럼 이렇게 올린 스타일이 좋아요? 아니면 이렇게 양갈래로 이렇게 한 스타일이 좋아요? 양갈래 양갈래 어 그래요 좀 남자가 좀 이렇게 좀 하얗고 좀 이런 사람이 좋아요? 아니면 좀 까무잡잡하고 좀 더럽고 좀 이런 스타일 좀 약간 이렇게 좀 보기에도 좀 더럽고 좀 이런 스타일 보이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 좋아요? 고개 드러운 사람 양세바리 아 형님 알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형님 야 어떻게 된거야 야 지금 얘기하는게 지금 다 막내잖아 아 무슨 소리 형님 너 지난번처럼 또 웨이터가 사귀고 있는 여자 부킹해주고 뭐 이런거 아니야?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야 너 뭐야 진짜 뭐야 사귀는 여자야? 사귀는 여자인다고 사귀는 여자인다고 아 형님 그러면 제가 다음에 부킹해드리려고 하고요 야 너네 내거 외식상품 거 가지고 너네 데이트야 알았지? 즐거움을 시작 콘텐츠 드렐리더 TVN 텐션 아멘